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고추장 아,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매운 고기맛은 그냥 잘먹어버려서 너무 좋은데? 그리고 아프리카의 매운 고기 맛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매운 고기 아프리카의 매운 고기 너무 좋은데요 근데 또 뭐지? 너무 맛있어 콜라 너무 맛있다 콩콩 너무 맛있다 된장찌개 청양고추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씨 마요네즈가 더 맛있기 때문에 더 맛있더라구요 볶음 고기 반죽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건 아삭한 맛은 너무 맛있게 먹어야죠 월요일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이 찰떡은 젤리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저는 이 찰떡은 막걱이 잘 먹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